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들과 보호자들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크레타의 대표 김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질리티연합의장 이준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견들의 1일 펫시터가 되어주실 분들이 와계신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들어와주세요. 서둘들여와 귀를 기울이며 나를 향한 믿음에 귀를 기울이면 반짝반짝 빛나던 너의 눈동산처럼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 멤버들이 조금씩 먹어볼까요? 네! 아 이거 이 브랜드는 고 단백질 고 단백질 그럼 제가 좀 먹을게요 맛있게 생겼다 어 야 냄새 좋아! 그거도 냄새 원래 저 강아지 사료는 조금 그런 사료 냄새 나는데 이거 냄새가 좋아 동결과 동결을 했다 어? 하나 먹어보면 안 되나? 네! 아가들한테 조금씩 주면서 냄새 좋아해요 너무 잘 먹어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다가 송금을 벗은 애들이 찾아 먹어 응 콩 냄새나 콩 아 진짜 혹시 푸짓 밥 안 먹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무 잘 먹는데? 너무 잘 먹어요? 수식하자 아직 애기라서 애기는 지금 한 장 푸는 중이라 어른들보다 더 많이 먹어요 내 강아지도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다 먹어요? 아니요 강아지들도 안 먹긴 한데 강아지들은 무조건 먹어요 주인님들이 조절을 잘 해줘야겠네 카릴이 우리 여자친구들 한테 마음을 열었나봐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승이야 이승이야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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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보시고 여기가 머리가 살짝 이렇게 돌려보시고 지금 굉장히 정결해져 요즘 SNS에서 강아지 사진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 2 강아지 예쁘게 찍는 꿀팁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강아지 촬영을 함께 할 우리 쿠젝과 하고 있는 우리 쿠젝 그리고 카레 말갈량의 카레 소개시켜 드릴게요 강아지 촬영 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촬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꿀팁은 강아지와 상호 조감이 잘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강아지를 바라봐 주셔야 되세요 그렇게 되면 강아지가 어? 이 표정이 정말 이쁜 표정이고 우리 강아지한테 이런 특징이 있었네 라는 걸 아시고 난 후에 촬영을 하시면 좀 더 예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으세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키가 작고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을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좀 더 이제 친근감 있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으신 거세요 카레일 같이 신이 나고 흥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좀 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간식이나 장난감 카레일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아가면서 그걸로 유도를 해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럼 일단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쿠젝도 일어날 거니까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고 계시는 강아지는 단추라고 이런 클래스에서 저희랑 함께할 강아지 쿠젝을 먼저 시켜주면 좋아요 물은 그냥 샤워기에서 집에서 하듯이 이제 그냥 틀어서 물 온도를 먼저 맞춰볼게요 조금 더 천천히 와서 네 머리부터 하면은 애교들이 예민한 부위가 머리부터거든요 이제 딱 꼬리부터 하고 손씩 더 씌어주시면 돼요 꼬리부터 이제 몸까지 한번 덮여봐 주시겠어요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네 네 네 네 뒤에 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죠? 어 네 들어가면 애교들이 불편해서 먼저 설치하는데 네 네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면은 물이 끝난 후에 깨끗하게 약간 만들어서 손재주가 제가 진짜 없거든요 이 정도면 얼마나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여기 자르시고 그러면 페이프 있거든요 이거 링을 만드시면 돼요 페이프로 감으면 네네네 어디 보자 예쁘다 이게 끈끈이 있어서 이렇게 돌리네요 저 좋아요 잘생겼다 그쵸? 팬분들이 화가 선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쵸 저 쓴 거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예쁜 짓 이러면서 네 같은 마음인가 봐요 이거 어떻게 사이즈가 낮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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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사실 귀엽다 간식을 이용해서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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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젝 자고 있는 모습을 일단 먼저 촬영해볼게요 쿠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눈높이 강아지와 눈높이 시선을 맞춰서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시급 촬영을 해볼게요 마치 음식하고 눈높고 있는 거 같은데 그쵸 쿠젝 자 장난감으로 잠을 깨워 보실게요 아 귀여워 좋아요 자 삑삑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만 이렇게 해주기보다 강아지한테는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가 조금 더 호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렸다가 올려주면 네 내렸다가 올려주면은 이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샴푸도 보통 요즘 좀 가습기 성분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강아지 샴푸도 그런 게 많아서 이제 성분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천연 샴푸로 해서 그런 성분 전혀 안 들어간 비타민 알갱이가 이렇게 예쁘잖아요 이런 샴푸도 많이 쓰거든요 몸통부터 짜주면 돼요 짜서 항상 몸통부터 시키고 머리는 맨 마지막 다리 이런 것도 몸통하고 다리하고 살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천연 샴푸 바 Micha 세상에 괴물이 샴푸 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